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국내 집중호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서울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화상을 통해 집중호우 관련 수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앞서 한 총리에게 군경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의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.